중량물 전문선사인 메가라인이 하반기에 북극항로에 진출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메가라인은 올해 7, 8월께 야말반도로 LNG와 플랜트 부품 수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국내 중견선사들도 러시아 내륙수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등으로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은 다음 달 화물과 목적지 등 북극항로 취향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방물류전문기업에서 외향선사로 거듭난 유니코로지스틱스는 내년께 북극항로를 통한 중량물 수송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SK해운 등의 국내 대형선사들이 아직까지 북극항로 운항에 미온적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형선사들은 주력 화물인 컨테이너나 벌크 화물의 북극항로 이용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기정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자원과 플랜트 부품 수송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극지 운항인력 양성, 항만 인센티브 제공 등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